신라 호텔 우리 가는 거야, 지금? 아저씨 약쟁이시구나. 이러시면 안되던데. 처음이에요? 아니? 신라 호텔 많이 가봤지. 아저씨 부자이시구나. 파티에스타에. 오이지만 두게 나있지. 기사님. 선초. 히타 구두사이. 도조 히타 오네가이지마. 자. 선초 이거 시보리 된 건 없어요? 없어 시보리. 그거 한 사이즈 큰 걸로 좀. 나 롤업해서 입어야겠다. 따뜻한 거 몰라? 두세 선물촌이잖아. 어? 또 만났네? 어? 김재야 뭐야? 내 스토커야 뭐야? 야. 나랑 고추조트 옮기잖아. 니들 좋아하지? 김재야. 이놈아 이거 타처를 맞아야겠네 이거. 어? 벗거리냐. 이 개개. 니들 다 도도 놈이잖아. 아 여기 찍어. 쓰레기. 에라이 쓰레기 새끼야. 너는 선택을 좀 잘 해봐. 까리 뭐 이 까리 이렇게 곧 빌면 생긴 거 가지고 그냥 고갈비같이 생겨가지고 응? 좋았네 좋았어 몰래 돈 칼칭 개뻘 가는 데엔 틸콩만 해가지고 저거 새끼 응? 도망가지 말고 붙어 오라고 고갈비 가만요! 이거 아냐 송지원 접견을 할 거지? 안 해 뭐? 안 한다고 어? 조심해 뭐야 얘기하게 하냐 야 너 어떠한 거 봐 한마리야? 너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하냐? 뭐 이 새끼야? 뭘 봐 이 새끼야 차이꾼 본다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디덩이도 굳은 제도가 있네 그럼 횡의한 먼충아 듣고 싶냐? 아니 듣고 싶은 사람도 있냐? 너 새끼야 너 하지마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말하면 나 정말 무섭습니다 아람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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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빛이 잘 안 넘어 그 자세한 사랑잡기 오오오오 웃챔잡기가 소원순제하면 걷어서 가더라고 와 다 먹고 얘기해 넌 어쩜 예절이 그렇게 골고루 다행하게 없니? 애띠츠드 좀 갇혀 원신이냐 이상육방점모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형성! 형성! 번호가 끈! 끝! 2, 3, 6번 성공! 1, 2, 3, 4! 형 7 해야지! 8, 모션! 번호 끝! 둘이 참 많이 싸웠다. 나이도 똑같고 생긴 것도 비슷해 같아. 에? 나 산처 받았어. 그럼 그냥 네가 다 할래? 나 다리가 너무 아파. 그럼 너는 왜 말끝마다 반말이지? 그럼 너도 나아. 너도 반말하면 되잖아. 그쪽이랑 말 놓고 진행이 싫습니다. 그럼 어쩌라고? 다시 헹구시라고요. 너 딱 기다려. 물 다 알았어. 답답한 놈. 그걸 꼭 다 받아서 뿌려야 돼? 융통수는 없기는. 나라면 바로 뿌렸다 이 새끼야. 뭐, 뭐, 뭐 이 새끼야? 사기꾼에게도 순정이 남아있었는 줄은 미처음 몰랐네요. 난 고통은 느끼지 않지. 아우 슬퍼. 하나도 안 아파. 저 아저씨. 진짜 많이 아픈가 봐. 모릅니까? 같은 학군데. 넌 육사 나온 사람 다 아냐? 말이 짧습니다. 니 머리가 더 짧거든? 아, 근데 자네요. 어떡하죠? 이거 누굴텐데. 어떡하게. 우리가 다 오버가 없어야지. 이따다키마스. 드세요. 아리카토네. 잘 먹겠습니다. 치어스. 넌 애인 없어? 관심 없습니다. 여자들도 관심 없어, 너한테. 아, 이게 진짜. 난 너보다 더 빠른 88이야. 나 100m 파줘야. 아유, 유치해. 니가 더 유치해. 니네 둘 다 유치해. 아유, 이 초등 새끼들. 뭐해? 왜? 괜찮아, 형. 이거 유대희가 알면 난리 난다. 이거. 얼른 증거를 능멸해야지. 형이 먹었다 그러면 돼. 그 새끼는 나한테만 지랄하는 거거든. 그리고 형. 능멸이 아니야, 인멸이야. 내가 능멸이라고 했잖아. 인멸이라고? 괜찮아. 앞으로 모르면 그런 말 쓰지 마. 알았지? 뭐지? 숫자 수준으로 유학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공부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여기까지 왔지. 감옥까지. 서건창. 서건창. 이정호. 김하성. 도당호. 아니, 아니. 그런 사람들은 없어. 응? 서건창. 이정호. 김하성. 조상훈. 고통은 있어. 오직이야. 난 고통을 느껴. 오직. 나. 어깨 내리고. 어깨 내리고. 어깨 내리고. 어깨. 어깨만 되는 거. 아우, 속이 해. 눈도 못 뜨는 애를 데리고 뭐하냐 지금. 그냥 재워, 임마. 그냥 재워. 응? 그냥 재워, 임마. 여태 우리만 보면 인사 팍 쏘고 무섭게 굴다가 갑자기 잘 지내려니까 어색하고 쪽팔해서 그렇지? 괜찮아. 얘도 처음에는 또 범죄 잡았거든. 왜? 마. 일로 온나? 그래도 결혼했었는데. 네? 어, 어떡해요? 그거 범죄야. 아! 아, 어떡해. 삼촌 엄청 무섭게 생겼잖아. 응? 초면에 삼촌 보고 안 무섭다 그러면 그 사람 얼른 가서 시험 검사 해봐야 돼. 눈 많이 나쁜 거야. 내가 오늘 이랑이 기분이 좋은 관계로 너를 때리지 않을 것이야. 고마워. 앗! 안 때린다며. 안 때린다고 해줘, 이 멧돼지 새끼야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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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나, 나, 나. 야, 나, 나, 나. 어, 어? 한 번 치기고 내 요거는 사, 사십 년 다 사면 되네, 요거는. 내 세입만 써. 세입만 한 거 알잖아, 그 삼촌 덩치가. 어? 맷돼지 많아지. 뭐, 뭐 치만 하냐. 시! 시! 내가 띠를 얼마나 부사는데 너 지구기만 한찌 맞네, 이마. 아, 이리 온다, 이리로 온다, 이리로 온다. 이, 니, 니 하자 봐. 아, 이, 니 하자 봐. 쟤도 왔다 갔다! 야 이리 와! 내 행동 속을 줄 알고? 떼어봐! 떼어보라고! 야 지거라 퐈퐈! 야! 야 야 너 한 째 쫓아야 돼! 떼어봐! 떼어봐! 내가 하얀 그릇 닭 한 잔! 해롱이 저 친구는 상대를 계속 바꿔가면서 싸움을 거네요. 요즘은 도장 깨고 바람이 파이터에 가요. 아니 그냥 미친놈이야. 야! 나의 콧덕을 느끼지 아직! 야 형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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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